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은 어저께 하던 거였어요. 두 다항식. 항이 여러 개로 되어 있지? 그치? 요건 단항이지만 두 개 이상의 항이. 이게 다 항이잖아요. 요것도 항, 요것도 항. 그치? 2차항, 1차항, 상수항. 그치? 기억나지? 그거에 대해서 덧셈을 하는 거야. 그치? 덧셈을 하는 거야. 그거를 할 건데, 문제 요걸로 한번 풀어볼게요. 바로 풀어줄게요. 예제는 말고. 자, 문제를 보자. 문제를 쓸게요. 두 다항식이 있어요. 문제는 두 다항식, 대문자 A로 주어졌어요. 다항식을. 자, X의 제곱. 자, 마이너스 X, Y. 그 다음에 더하기 2Y의 제곱. 이렇게 됐어요. B는, B는 여기 옆에다 쓸게요. 2X의 제곱, 2X의 제곱, 2X의 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 잘 보세요. 원래 고등학생들은 쓰면서 하는데, 여기 그냥 보기만 해. 자, 두 다항식이 있어요. 이것도 다항식, 이것도 다항식인데, 이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으래요. 2A에다가, 마이너스 A, B를 하고, 마이너스 A 더하기 3B를 하래요. 이거 문제 어떻게 풀어야 돼? 이거 문제 풀려면, 그치? 대입해? 처음부터 대입하면 될까? 응?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응? 자, 이거 이 식을 먼저 간단하게 만들어야 되겠지? 이 식을 먼저 간단하게 만들 거예요. 이거는 위에 거랑 같으니까 이렇게 할 거예요. 이 가로 앞에 이 마이너스를 먼저 풀어줘야 되겠지? 자, 앞에 거는 플러스가 있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이 가로는 플러스가 있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뭐예요? 그냥 없애줘도 돼요. 2A, 마이너스 B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가 있는 거잖아.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A라고 돼? 얘는 마이너스 3B야? 맞지? 동류와 끼리 2A 마이너스 A예요. 2A 마이너스 A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불러봐, 뭐야? 뭐가 되지? 이거 2-1 이렇게 동류와 끼리 묶으면 이렇게 되잖아. 그치? 맞아? 자, 얘는 플러스로 할게요. 마이너스 B에다가 마이너스, 아니, 마이너스 B가 아니라 마이너스 1이 되겠지? 마이너스 1, 그치? 여기 1이 있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그치? 맞아? 거기에다가 B가 될 거야. 그래서 얘 간단하게 하면 2-1이니까 A예요. 근데 다음부터는 2A 마이너스 A하면 A 나오는 걸로 가야 돼. 알았지? 로켓 수업은 안 해. 자,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4B가 될 거야. 우리 얘만 이제, 아까 A가 얘래래. 그러니까 A 대신 얘를 넣고 B 대신 얘를 넣고 하면 되겠지? 그쵸?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같은 거예요. 우리 A 대신, A 대신 제를 넣고 마이너스 4하고 B 대신 저 위에 있던 제를 넣을 거야. 그대로 넣으면 돼. X 제곱 마이너스 XY 더하기 2Y의 제곱이 될 거야. 얘는 2X의 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이 될 거야. 자, 이제 똑같이 얘 풀어주면 되겠지? 마이너스를? 얘는 플러스니까 없애주고 X의 제곱 마이너스 XY 더하기 2Y의 제곱. 이게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8X의 제곱. 이렇게 된다. 얘는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4Y의 제곱. 그쵸? 이제 동류항끼리 해주면 돼. 동류항 얘. 자, 이제 한 번에 가볼까? 얘는 1 마이너스 8이지? 그러니까 뭐예요? 마이너스 7. 그치? 마이너스 7의 X의 제곱이에요. 맞아. 그치? 대답해. 자, 그 다음에 X가 있는 애는 얘밖에 없지? 그치? 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마이너스 XY. 그 다음에 Y제곱은 2가 있고 여기 4가 있지. 그치? 그러니까 뭐겠어? 플러스 6Y의 제곱이 될 거예요. 이게 바로 답이에요. 답. 세 칸 남았으니까 저를 위로 올릴게요. 자, 우리 문제 1-2를 풀었어. 이게 이 문제가 1-1번 문제였어. 큰일 한 거지? 1-1번 문제였어. 자, 이제 1-2번 문제로 풀게. 1-2번 문제로 풀어보도록 하죠. 두 다항식이 있어요. 똑같아요. A, 그쵸? A. A. A가 뭐냐? A제곱. 다항식이에요. A제곱. 마이너스 2. AB. 그다음에 마이너스 2B의 제곱. 이렇게 생긴 다항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문자 B는 2A제곱. 더하디에이빙. 딱딱해 나요. 다시 한번binary. crude 약 ne Sales Snook. ёр과 매워치기 spl요니다. 너무 자 과거에 일찍FA가 필요 kidneys이니까요 마이너스 3B IB Iz 언니를 -" Ronald or two K 매워치기 재봉 funk!" وم자 저녁. WordPressững 되척어요.